자 여러분 테마 6번을 우리가 또 보도합시다. 테마 6번을 보시면 도시군관리객 위반결정절차 체계도 이렇게 돼있죠. 이 관리에 따라 또 한번 치시고 관리하면 구속적객이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도시군관리객을 보고자 하는데요. 이 관리객은 바로 구속적객이라고 했죠. 구속적객이기 때문에 아까 비구속적객인 광역도시객 도시군기본객과는 그 절차가 약간 다르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바로 그걸 수립할 때 절차가요. 우리가 도시군관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6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용용용 기사집 이런 내용을 우리 땅에 결정을 하기 앞서서 그 계획을 만드는데 만든다 이걸 입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땅에 따라 정한다 이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과 결정절차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결정하여서 우리에게 알리는 고시 그리고 열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결정했던 공간이 터지고 가니까 결정하여서 여기까지가 이번에 도시군관로 결정났습니다. 라고 도면을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했죠. 그 도면 이름을 지용됐다 표시하기 때문에 지용놈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용놈을 바로 작성해서 고시하는 후속 조치가 수반되게 돼요. 그런데 광역도시가 하고 도시군기본격은 지용놈이면 작성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의 정책계획서지 우리 땅에 따라 그 계획의 내용을 결정하는 내용은 없거든요.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집행해서 결정하게 될 때는 도시군관로 이렇게 입안해가지고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래 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아까 입안에 나갈 때 입안할 수 있는 내용 또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총 6가지가 있다고 했죠. 약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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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이 이렇게 있죠. 이런 내용을 바로 입안을 한다. 입안할 때 어디에다 결정하고자 입안하냐? 바로 특강, 특특, 시군에 있는 토지 거기에 있다. 이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대한민국 국토는 이런 서울특별시, 욕대, 광역시, 여기 인천,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그리고 특강, 세종특별자시지, 제주특별자도, 8도 내에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 강원도 여러 시군, 충청남북도 여러 시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여러 시군 있죠. 이렇게 대한민국 국토는 이걸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시도, 시, 군으로 모자이크가 되어 있죠. 이때 이 지역에서 이 특강, 특특 시에서 만들면 그 계획을 도시관리기를 하고 군시에서 만들면 군관리기를 한다고 그랬죠. 이걸 합산하시켜서 도시군관를 하는데 이때 이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하기에 앞서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입안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서울특별시장 하면 서울특별시장에 입안하고 광역시장 할 때는 광역시장, 세종에 따른 세종특별자시장, 제주도할 때는 특별자도사, 시에서는 시장, 군에서는 군수가 입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입안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두 개 성의 지자체에 걸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관계 특강, 특특시장소가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협의해서 입안할지를 정하면 되죠. 이때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런데 그 땅이 두 개 성의 시도에 걸치게 되면 국토교통부장원이 입안할지를 정해서 고시하면 그 자가 입안하고 같은 도의에 서가 있다는 도의사가 입안할지를 정해서 고시해 주죠. 그래서 특강, 특특시장소가 원칙은 입안한데 외주로 입안을 하고자 하는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원이 직접 입안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개 성의 시도의 땅에 있다.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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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 400억 원격을 입안할 때도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죠. 그리고 두 개 성의 시군의 땅에다가 지역, 지구, 구역 400억 원격을 입안할 때는 도의사가 입안할 수 있죠. 특히 이 수산장업, 보호구역, 지구관련 도시군가를 입안할 때는 해양수산부장이 또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네들이 입안권자죠. 그래 입안권자가 바로 총 9명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강특특시장수사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하고 해양수산부장관하고 도의사까지 해서 총 9명이 있는데요. 이네들이 이 도시군관리국을 입안하게 될 때의 절차가 있죠. 그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입안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현장조사에 들어가요. 그걸 기초조사하죠. 이 기초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 바로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취학성 검토성을 추가해서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죠. 그러나 외주로 이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취학성 검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어느 정도 개발이 싹 끝나가지고 건부지고 그 나대지는 거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증을 위한 계획을 위반한다. 그때는 그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필요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국을 위반하는 절차상 기초조사사하는 것이 원치지만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생략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반해서 이 광역도시가구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절차, 변경절차상 반드시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라고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기초조사 다음에 하는 게 아까 광역도시가구 도시군기본계획은 고홍청의 개최소 주민과 관계첨부가 의견 정체라고 했죠. 그러나 이 도시군관리국을 위반하는 절차상 고홍청의 개최는 없습니다. 왜? 고홍청을 개최하게 되면 자기 땅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것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구속당하니까 말이죠. 사익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그래서 고홍청을 개최해야 되면 주민들이 집단 와서 바로 엄청 떼를 써버립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고홍청의 개최는 하지 않아요. 그래, 고홍청의 개최는 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을 하기 앞서 이 계획을 만드는 이반 절차상 주민의 의견을 듣게 돼요. 그 결정이 나면 부득불, 그 토지 소자들은 바로 자기 재산국사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공익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걸 결정해 나아도록 법에서 권할을 주고 있는데요. 그때 사익침해의 정도가 좀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대로 사익을 미연에 구제해주고자 바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고홍청의 개최는 하지 않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를 하게 돼요. 이 공청에 개최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러면 어떻게 청취하느냐? 바로 여기다 도로 설치라는 계획을 입안한다 그러면 먼저 그 내용을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시군관리기 안을 만들어서 주요 내용만 추려가지고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화하고요. 그리고 그 입안권자가 근무하고 있는 청에 바로 홈페이가 있죠. 특강특특 시그너 홈페이 있는데 그 홈페이 있다가요. 사전에 그 안에 주요 등을 알려요. 공고한단 말이죠. 그리고 와서 보실려면 보세요. 라고 10살상 열람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그래 이때 열람 기간이 딱 주어지면 그 기간 내 관련 주민들이 와서 보고 바로 열람하고 내 땅이 이러네? 그러면 바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이때 의견 제시는 열람 기간 내면 가능해요. 이때 의견서를 만들어서 이 열람 기간 내 입안권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열람 기간이 다 끝났다. 주민들 의견서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열람 기간 끝나고 나서 그날부터 60일에 의견서 냈던 분들한테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사익침해를 미연에 구제를 해주고 최소화를 기해줍니다.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 후 의견을 청취하는데요. 이 주민 의견 청취도 때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어떨 때 생략이 가능하냐면 입안을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써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국방부장원이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갔을 때 한해서 바로 이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어요. 또 경매한 상을 담아서 입안할 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의견 청취 끝나면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에 들어가요. 지방의 의견 청취는 입안할 때 걸친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 용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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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화, 변경 그래 그런 것들로 계획을 입안할 때 이렇게 주민 후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그래 지방의 의견 청취가 끝났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입안하죠. 그래 여기까지가 입안 절차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안했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우리 땅에다 결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때 이때에는 두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두 가지 뭐냐. 바로 협심에서 결정고시해요. 협심에서 결정고시한다. 협의하고 심의를 걸친다 이 말이죠. 광역 도시가하고 도시군기본격은 결정이란 말 안 쓰고 바로 승인시행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스스로 확정한다. 그래 이런 용어를 썼죠. 승인시행을 받았던 승인권이나는 승인을 하기 전에 협심에서 승인한다. 그리고 송부한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 확정할 수 있는 자들 스스로 확정할 때도 협심에서 확정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여기도 결정권자들 결정할 때는 미리 협의를 거치고 심의를 걸쳐서 결정고시합니다. 협의가 먼저예요. 이때 결정권자가 장관이다. 국토교통부장은 아니다. 해외양소통부장은 아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 이방권자 9명. 저기 아까 있죠. 특광, 특, 특, 시장, 군수,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 그 다음에 도사해서 9명이 이방권자이고 이 구청장 절대 아니다. 이방권이 아니고 주민도 이방권자는 아니다. 이때 이방권자들, 이렇게 이런 절차 걸쳐서 직권으로 저 용용용 기사집을 이반해 나갈 수 있지만 이반 제안을 받아서 그걸 반영해가지고도 바로 이반해 나갈 수 있죠. 이때 이반 제안은 아주 중요하다 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정리를 해둔 바 있는데요. 이반 제안은 누가 하느냐. 주민하고 관계, 이해관계인들, 이해관계자, 이해자들이 이반을 제안할 수 있죠. 이네들은 이반할 수 없고 이반권자가 아닙니다. 그래, 이반은 제안할 수 있는 제안자죠. 그래, 이반권자한테 이반을 제안하죠. 이때 제안할 때에 바로 이거 다 해달라고 이반 제안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용용용 기사집을 다 제안할 수는 없죠. 무엇만 제안할 수 있냐. 바로 우리는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정리한 바 있죠. 어떤 사항을 제안할 수 있냐. 제안사항은 기, 지, 산, 대, 채, 잎 5개를 암겨라고 그랬죠. 저기 기반서를 설치하는 기회란, 저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 및 변화하는 사항과 지구단위 설 변경,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산업, 유통, 개발, 진구, 지정화 변경,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다.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바로 어느 지역을 보다 짜임새 있게 개발과 정보를 통해서 조성하고자 지구단위 만들어서 한다. 그럴 때 지정한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인데 어느 장소에 용도, 지구가 지정되어 있구만 그 용도, 지구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지안을 바로 지구단위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용도, 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을 제안할 수 있죠. 지구단위으로 대체 좀 해주세요라고 용도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입주기제 최소구역 정화 변경,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변경 이런 것을 제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제안할 때 기인은 그 제안을 하고자 하는 지역 토지소이자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에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지사한 대체는 3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죠. 5, 4, 3, 2 그래서 5분의 4, 3분의 3으로 동의받아야 됩니다. 다만 극공의제가 있다면 그 변적 빼고요. 사주의를 가지고 이 입주기제 최소구역 건은 동의역 건 필요 없죠. 제안세가 들어가면 이방권자는 제안했던 자에게 제안으로부터 45인의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부득이한 사정에서 1회 하나여 30일을 연장해서 통보해도 된다 그랬죠. 이때 만약 그 건이 반영되어서 이반을 하고 나가야 될 때 이반에 나갈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그 비용은 제안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정보를 그 자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반에 가지고 최종 결정할 때 결정권자들 있잖아요. 결정고시를 하게 될 때 결정권자 저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할 때 이것은 오직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합니다라는 건이 있죠.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하게 되는 건은 어떤 거냐 암기하라고 그랬죠. 국계국식 국이 뭐냐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위반한 것은 자기가 결정한다. 개발제한국증업병인한 도시군가들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계과 연계해서 시가와 저정구역을 증오한 도시군가를 위반하게 되는데 이 건은 자기만 결정합니다. 국가계과 연계하여 시가와 저정구역을 증오하게 한 도시군가격은 국장만 결정한다. 국계국식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만 결정한 게 있죠. 해수수산부장만 결정하게 되는 도시군가 이게 뭡니까.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하는 도시군가 이건 오직 해양수산부장만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이제 시도사가 또 대도시장이 결정하면 되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장 또는 군수란 자가 자기 시군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증오하게 한 계획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것은 도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결정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고시된 내용을 우리 일반인들이 열람을 좀 제공해 주세요라고 열람을 제공해 주죠. 이때 이 고시된 도시군가기획의 열람기간은 기간은 바로 비구속적격이었던 광역도시의 도시군기본기획은 열람기간이 바로 30일 이상이었는데요. 이것은 열람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제한 없습니다. 열람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을 제공해야 돼요. 구속적격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결정했던 이 도시군가기획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면만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를 한 날 지형도면 고시한 날에 마침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구속력을 육시시한다. 그 말이에요. 토지형에 따른 행위자를 받는다. 그 말이죠. 도시군가기획의 결정은 언제 해를 받았느냐.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아주 중요하죠. 그럼 이 지형도면이 뭐냐. 지형도에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했던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 지형도면인데 이 지형도면은 작성은 누가 하는가. 작성은 바로 이방권자들이 하죠. 이방권자 이 9명이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작성했던 자 중 이 대도시의 시장하고 군수는 도의사님한테 이 지형도면 승인시장에서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시장이라면 큰 차가 없으면 30명의 승인을 해주죠. 대도시장은 절대 승인받지 않죠. 그리고 이 시장군수도 자기가 바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과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 위반에서 직접 결정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했다면 그것은 도의사한테 승인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나서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에 제공을 해주는데 이때 고시된 지형도면 열람 기간도 제한이 없다는 것. 바로 이것까지를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 도시군관도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에서 정비하든가 5년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권자가 협의열차 걸치고 심의열차 걸쳐서 결정고시한다고 했잖아요. 이 절차도 국방사항, 국가안전 보장사항,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여 유호층이 들어갑니다. 이것 좀 생략해달라고. 이런 경우는 바로 이 협의하고 심의열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여기까지 좀 알아주시면 훌륭하겠네요. 그런 내용이 10페이지에 쫙 있죠. 여러분들 그것들을 쭉 훑어보시고 11페이지를 보십니다. 테마 7번을 보겠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 비교해가지고 세 가지 계획이 헷갈리지 않도록 완벽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빠른 속도 볼까요. 이걸 정리하면 이 세 가지 계획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린 게 너무 많은데 이 표를 정리함으로써 완벽 정리가 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11페이지 같이 보죠. 이 세 가지 계획의 비교표인데요. 먼저 뜻들이 나와 있죠. 광역 도시계획은 어떤 장소에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했냐. 광역 객관. 그따 또 남치고. 도시군기본계획이 뭐냐. 도시는 특강, 특특, 시에서 만들면 도시기본계. 군에서 만들면 군기본계. 명칭을 그렇게 쓰는데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기본계라 하죠. 고로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강, 특특, 시군후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으로 지침이 된다. 고로 기본계획이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이구나. 왜? 지침을 내려주고 관리계획은 지침을 받아서 그 내용을 위반해서 결정하니까 말이죠. 도시군관리계획은 바로 특강, 특특, 시군후 관악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지에 대하여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용계획이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계획의 수립권자,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 도시가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권자란 말 쓰고 구속적 계획인 도시군가직은 수립권자란 말 대신에 이방권자란 말 쓴다.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광역, 도시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한 광역, 계권은 시도사가 수립권자이고 국토교통부장이 또 수립을 하는 것이고 그랬죠. 또 도의사가 광역, 계권을 지정한 장소는 시장수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도의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그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수뿐이고 구청장, 주민 절대 아니다. 이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시도사가 광역, 도시를 수립, 병행할 때 공동으로 수립, 병행했다면 광역, 계권을 지정했던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광역, 계권, 지정권자가 승인권자가 된다. 또 도의사가 지정했던 그 광역, 계권에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 도시를 수립했다면 지정했던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의사가 또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것들을 한 장 넘어가면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승인권자가 나오죠. 그 12페이지에 그것을 잘 새겨 두시고요. 그리고 이 국토교통부장이 광역, 계권을 증여해줬다. 그리고 시도사에게 통보하면 시도사는 3년에 승인증해야 되지.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하고 도의사가 증했던 장수의 시장수도 3년에 승인증을 해야 되지. 그렇다면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도시군기본계급 수립권자는 딱 6명이다. 특강, 특특, 시장, 군수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도의사, 국토교통부장, 구청장 절대 수립권자 아니다. 주민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수립권자 아니다. 그리고 이 6명 중 특강, 특특 4명은 스스로 확정하지만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에서 승인받는 게 아니다. 그러나 시장과 군수가 수립행할 때는 자기 상업자인 도의사님한테, 그 지역의 도의사님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그것과 알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넘어가면 바로 승인권자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금 수립권자만 쓰지 않고 이방권자라고 했죠. 조금 전에 했죠. 도시군관리 이방권자는 9명. 특강, 특특, 시장수 6명. 국토교통장관, 해양성장관, 도의사에서 9명. 그러나 구청장, 주민이 절대 아니다. 이거 받으시고. 결정권자도 조금 전에 했죠. 통과하고. 4번. 이 세 가지 계획 중 그 수립, 변경 절차상 고홍청의를 반드시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정보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은 비구속적인 광역도시계, 도시군기본계이다. 그러나 도시군관리금은 고홍청의 개최 없다. 그 대신 바로 도시군관리기 안을 만들어서 사전에 2개 이상 일어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0살 이상 주민에게 열람시켜서 주민 후 의견을 듣는 의견 청취의 절차를 두고 있다. 그거. 그 다음에 5번. 이 구속력 유무. 이 모든 행정계획은 관계 행정기관을 다 구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이 대하여 구속력을 갖고 있는 계획은 관리계획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중. 광역도시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정책계획서니까 정책춘자인 행정정만 대내제로 구사하고 우리 일반 국민이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 효력, 처분성이 없다. 이런 계획을 비구속적 계획을 한다.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우리 국민의 사익을 침해하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하여 사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실의가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제기해서 행정청을 상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다툴 쟁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은 아까 영용용 기사집을 입안해서 우리 땅에 딱 결정고시하면 그 관리계획의 내용도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구속을 당하고 우리는 효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고 처분성 있는 계획이고 우리에게 고스란히 효력을 미치는 계획입니다. 그래 영용용 기사집이 도시군관로 결정고시됨으로써 바로 사익 침해가 부당하게 발생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결정될 때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 그 계획에 하여 사익 침해가 받은 자가 있다. 그러면 그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무효화 취사를 구해서 사익을 구제받고자 할 때에는 부당하게 사익 침해를 당한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위법하게 사익 침해를 당한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무효화 취사를 구해가지고 사익을 구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행정쟁송이 되는 행정쟁송 대상이 되어 구속적 성리를 갖고 있는 계획은 바로 관계행정기관도 구속하고 우리 일반 국문도 구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법규적 성리를 갖는다 그래요. 그래 법규는 모든 자를 다 구속합니다. 그래서 구속적 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은 법규적 성리를 갖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요. 비구속적 계획은 관계행정기관만 구속하고 우리 일반 국문도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데요. 행정규칙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정규칙도 행정공무원에게만 바로 구속력 같지 우리 일반 국문도에 아무런 귀범력 구속력이기 때문에 바로 이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행정규칙적 성리를 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중요하죠. 세 가지 계획 중 무슨 계획과 무슨 계획만 5년마다 다당성 재검토해서 반영하겠느냐 도시군계획의 일종인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다당성 재검토기획이 없다 꼭 아셔야 되겠죠. 8번 이 세 가지 계획 모두 다 수립당의 기관의 내용은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 규정 없다. 뭐 10년 단으로 세반다, 20년 단으로 세반다 이런 규정 없다. 9번 효력 발생 규정 유무 아까 했죠.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정책을 담는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 구속력 처분성이 없다. 그래서 비구속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말해서 용용용 기사집을 우리 땅에다 최종 결정하는 도시군관리획은 한 번 결정고시되면 우리가 그 고시된 지역의 토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고시된 도시군관리로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효력, 처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획은 효력 발생률을 두고 있죠. 언제 효력 발생하냐? 지용대면을 고시했나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효력 발생 규정 유무에서 바로 9번 그 표시하다 말았는데 9번에 옆에 도시군기본계획도 갈표 효율의 발생률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있다.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빠졌는데 이게 효율의 발생률이 중에서 첫 번째는 과학용도시 없다. 두 번째는 텅피했죠. 갈표 없다. 도시군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효율의 발생률이 있다. 효율의 발생률이 중에서 아까 이거 지용대면을 고시했나부터 효율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0번 이 세 가지 계획의 수립기준은 다 누가 정하냐? 국토교통부 장안지 시도서 하면 틀리겠다.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에 마무리 짓고 잠시 쉬었다가 테마 08번으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 08번은 이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왔던 세 가지 중요한 계획을 정리했잖아요. 과학용도시계 도시군기본계 도시군관리 이걸 종합 정리해서 완벽하게 끝내놨는데 이와 비교해서 또 우리 공법 요소 요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획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추려서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계획들 좀 헷갈린 것들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질 수 있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고맙습니다.